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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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되게 떨리고 긴장되는데 오랜만에 하는 무대라서 하지만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잖아요, 콘서트의 추세가. 딱 5년! 5년 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일, 행복했던 일, 즐거웠던 일들을 모아서 이제 이 콘서트에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죠! 안녕하세요, 여기 여기. 이제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50년을 맞이해서 콘서트를 때에 오자고, 설레이고, 긴장이 잘 됐습니다. 저희 택탁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할 테니깐요, 즐겁게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, 이제. 자, 50분입니다, 가자. 안녕하세요, 박수영입니다. 엘리 형이랑 도와드렸어요! 나랑 좋았어요! 미키니까. 저는 날씨 좋아요. 날씨 좋아요? 네. 나는 엔젤이 더 좋아요. 미키군, 나한테 사시는 분이 이상해 오세요? 혼자 사는 여성인거에요? 엔젤이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 이상해. 혹시 혼자 사니 밤에 난은 룩을 찾는 건 아삭하니 너 물을 말아감도 이상이색거리고 엄마가 cozy 내 사랑에 사면 저녀로 말아 아가데 고맙고 은하 나도 응 아... 그렇네요. 대구 있을 때 진짜 잘 알았습니다.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시는 팬들이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글자처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. 제가 놀러가지고 못생겨져도 와서 같이 보시고 재밌게 놀아요. 10년, 20년.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현재 사랑합니다. 끝까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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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이 매일 간에 귀신 안녕! 친구들 타지 마요! 안녕! 밤시우 구구구구!